안녕하세요. PBL 6주차 레포트 발표할 2학년 컴퓨터 교육과 20학번 김보민입니다. 챕터별로 지금부터 각각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보고서를 작성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챕터 1은 참여평가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개념과 새로 알게 된 것들, 그리고 제가 Q&A 활동을 통해 얻은 지식들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에 대해서 적는 부분이었어요. 첫 번째로 학습한 내용에 대한 개념을 적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번호를 달고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인상적이었는지 적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길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는데 보통은 간단하게 이렇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유학을 해서 필요한 증명도 해가면서 정리를 했습니다. 개수는 딱 10개로 사실 많지는 않은데 그 대신 이 한 개념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는데 필요한 부분을 모두 담자 라는 생각으로 좀 답변을 적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새로 알게 된 것들인데 제가 Q&A 활동을 통해서 진행했던 활동을 통해서 알았던 부분들 중에서 답변을 제가 직접 달지 않더라도 아 이 부분은 되게 새롭고 나도 몰랐던 부분이다 라는 게 느껴졌다면 이 부분에 적었던 것 같아요. 아 이 부분은 제가 되게 저도 좀 궁금했는데 사실 알아보기가 약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던 부분인데 어떤 분이 질문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찾아보면서 저도 아 이런 방법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되게 의미 있었던 답변 중에 하나였어요. 이렇게 코드를 적으면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를 뽑아내는 형식으로 출력을 하면 고유 벡터를 하나씩 뽑아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Q&A 활동을 통해 얻은 것 중 가장 흥미로웠던 것에 대해서 적는 부분은 인공지능 모델의 비선형성이 어디에 적용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제가 질문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했는지에 대해서 약간 확인이 필요한 답변이었기도 하지만 사실 제가 먼저 선회학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인공지능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학습을 먼저 진행해 온 사람으로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신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수업 외적인 부분에서 인공지능의 적용 측면에서의 질문에 대해서는 좀 열정적으로 답변을 해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답변들 중 하나였고요. 그래서 좀 기억에 남는 답변이라서 적어보았습니다. 챕터 2에서는 제가 Q&A에 참여한 횟수나 학습 과정에서 느낀 점에 대해서 적는 부분이었어요. 제가 참여 횟수는 사실 간당간당하게 최저선을 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4주차랑 6주차에 대해서는 제가 BBL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좀 참여율이 조조했던 건 맞아요. 하지만 1, 2, 3주차에 비해서 5주차도 약간 참여율이 조조하잖아요. 근데 4주차가 끝나고 교수님께서 웹엑스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학우분들 중에 어느 정도 답변의 양이 완성이 되었고 다른 학우분들에 비해서 좀 열정적인 활동을 진행했었던 분들은 질문을 하는 것도 좋지만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진행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서 제가 궁금한 점에 대해서는 물론 질문을 하지만 먼저 답변, 섣불리 답변을 제가 횟수를 채우기 위해서 먼저 약간 차지한다는 느낌이 들어서 횟수를 채우지 못한 분들에게 약간 순서를 넘겨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 저는 한 발 물러서서 글을 좀 더 열심히 읽고 학우분들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어떻게 답변을 달았는지에 대해서 좀 구경하는 형식으로 활동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나름대로 저에게는 의미 있었던 부분이었고 저는 횟수가 좀 적더라도 이런 활동 방향에 대해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제가 이해한 개념들에 대해서 보라색으로 표시를 해봤고 제가 보라색을 좋아해가지고 간간히 보라색이 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제가 여기 자랑스럽다고 적은 것처럼 교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인상적이셨는지 샘플 보고서에 이 부분을 수록해주셨더라고요. 제가 학습을 하면서 사실 비대면이라서 이렇게 학우분들을 다양한 학과, 학번, 학년, 성별 이렇게 가지신 분들을 만나보고 또 소통할 기회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이 기회를 통해서 되게 여러 분들을 접해보고 글을 읽어보니까 정말 엄청 다들 대단하시고 열심히 활동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이 되게 멋있었고 같은 학교에 내가 약간 성균관대해서 이런 분들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구나를 새삼 느끼게 되고 되게 자랑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개인 서형철 노트와 책 평가 및 동료 평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제가 특히 성균관대 수학을 지난 학기에 수강했던 것만큼 이 부분을 복습을 하는 동시에 좀 더 제대로 된 이해를 진행할 수 있어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파이썬이 확실히 익숙한 사람으로서 넌파이를 활용해서 그런 수학적인 문제풀이를 진행했던 것도 학습에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서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넘어가고 자체 평가보다 동료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맨 뒷부분 챕터 4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도 말씀드릴 건데 장지원 학원님께서 제가 가장 궁금했던 질문이고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내용임에도 약간 좀 구체적으로는 잘 알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 열정적으로 참고 자료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인상적인 학우분이셨는데 그리고 제가 맨 처음에 어떤 강의 선대 학습을 저번 학기 했던 거 요약본을 올려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감사 인사를 댓글 달아주셔서 그 부분도 되게 기억에 남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모여서 어떤 사람을 동료평가란에 적을까 하고 생각하자마자 바로 이 학우분을 떠올려서 이 챕터 4의 동료 아 챕터 3의 동료평가 부분에 장지원 학원님을 적었습니다. 챕터 4는 학습 활동에 대한 기록인데 그 PBL 보고서의 기반이죠. Q&A 활동에 대해서 최대한 겹치는 부분이 배제될 수 있도록 23개 정도의 글을 수록을 해보았습니다. 자기소개를 제외한 글들은 모두 학습적인 내용이고요. 가장 인상 깊었던 글은 이게 좀 길었더라구요. 19번째 파이널 오케이를 조교님께 받은 장지원 학원님께서 파이널라이즈 해주신 경사 하감법과 뉴턴법에 대한 글이었습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품었을 때 이렇게 엄청 길고 길게 답변을 해주시고 추가적으로 제가 그냥 모델에 적용은 하지만 막 자세히는 알지 못했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일깨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엄청 고마웠고 그래서 이 글이 가장 저에게 인상적인 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23번째 글까지 이렇게 23번째 PCA 차원축수 알고리즘 글을 마지막으로 챕터 4가 끝났고 챕터 5는 프로젝트 제안서인데 제가 두 가지를 적었거든요. 주제에 대해서만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PCA 분석 파트는 뭐에서 대한 보고서냐면 제안서냐면 PCA 분석을 수학적으로만 우리가 학습을 했잖아요. 이거를 직접 실제 데이터에 적용을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어서 학우분들을 위한 보고서라고 하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거에 대한 주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엣지 디텍션이라고 제가 컴퓨터 비전에 대해서 지금 따로 학습 스터디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가장 기초가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서리 감지죠. 말 그대로 물체가 있으면 이 물체의 테두리 같은 것을 필터를 통해서 추출해낼 수가 있는데 그 필터 종류를 여러 가지로 학습을 해봐서 이 이미지에 대해서 어떻게 엣지를 정확히 디텍션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실험을 진행해보면서 최적의 필터 형태를 찾는 그런 실험을 구한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챕터 6에 대해서는 파이널 4주차를 정리를 해보면 제가 음 처음에는 제대로 어떻게 활동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약간 처조할 뻔하다가 되게 정신 차리고 열심히 했다는 그런 게 담겨있고요 6주차는 4주차도 열심히 활동을 진행을 해왔으니까 이제 학우분들의 입장이 돼서 좀 더 한 발 물러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좀 제가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런 Q&A 활동을 진행을 하자 라는 취지의 글들을 작성을 해보았습니다. 이 최종 PBL은 아직 빈칸으로 남아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2주가 지난 후에 채워지게 되겠죠. 이상으로 발표에 대해서 마치겠고 저는 2학년 컴퓨터 교육과 20학번 김보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